경찰이 관악구 등산로에 출동해 피해 여성을 발견한 시각은 낮 12시 11분. 등산로 입구에 도착해 있던 소방구급대원도 위치를 전달받은 뒤 9분 동안 등산로를 올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산을 오르던 시간, 119 상황실에 현장 경찰로부터 3차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시작으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데 통화가 안 된다, 급기야 소방 무전으로 대원들에게 전화 좀 받으라고 해달라는 요청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동 중인 대원들에게 뒤늦게 전달이 됐고, 환자 상황에 따라 필요했을 수도 있는 산소호흡기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각각의 무전망을 갖추고 있지만, 범죄 현장 등에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공용통신망이 없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서로 업무가 겹치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통신망이. 이태원 참사 때도 이런 불통으로 교통통제가 늦어지며 구급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우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로 도로 차단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행정안전문은 오는 10월부터 현장에 출동한 상대 기관 대원들의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